콩아! 그거 애기껀데? 주세요? 주기 싫어? 콩이 주기 싫어, 이거? 애기껀데, 콩아는 거? 콩이 할 거야? 네. 주봐. 다른 거 줄게, 다른 거. 콩이 인형 엄청 많은데. 콩이 인형 다른 거 줄게. 좋아, 난 이거 몇 개 없어져. 좋아, 인형 이거 하나밖에 없어. 응. 콩이 할 거 아니야? 콩이 할 거 아니야? 콩이 할 거 아니야? 제안이 줄 거야. 콩이 송아지 준다? 콩이 송아지 가져왔다, 애기. 네, 콩이 송아지 줘, 좋아, 좋아. 지안이 줘야겠다. 콩이 송아지 어딨어? 송아지 줘. 보라주자, 좋아. 송아지 줘, 송아지 줘야겠다. 그렇지. 잘 생각해. 인형 많잖아. 콩아, 송아지 어떡해? 송아지 이제 애기 줄게. 아아앟了 이렇게. 이거 Givenry 아닐까요? 무조건이랑 잘. 너 지금 잘못한 거 알지? 집에서 꼬리 52분 정도 우리는 집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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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으로 가르쳐주세요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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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아 이거 주면은 오리 줄게 오리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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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 먹자 오아... 오리 먹자 왈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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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착하네 착해 아이고 따라올 줄게 멍청구 이 기분이 왜 이렇게 해야돼? 주먹밥 줬어? 응 응 응 응 응 다 먹었구나 주먹밥을 다 먹어서 줬지? 다르니까 하나 더 줄게 나한테 하지 마는데? 응 따로도 말해 응 끝 끝 끝 흰색 뿅 Choose 추운